안녕하세요. 이창승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개념 정리들 다 끝나셨죠? 그러니까 총정리 보고 계시겠죠? 기본적인 거 다 아신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표시면 1단원 인간과 자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부터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얘기 시작할게요. 자, 1단원 인간과 자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유와 자율에 대한 얘기죠. 자, 이 얘기 무슨 얘기 했었나 우리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요. 무슨 관계 나옵니까? 그쵸, 인과관계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가 뭐였죠? 자, 거기 그냥 써 있습니다. 무슨 무슨 관계요? 오케이. 자,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관계를 인과관계죠. 자, 제가 뚱뚱한 이유는? 뚱뚱한 결과죠. 원인은. 많이 먹었으니까. 그쵸?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어지는 부분.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자, 이 인과관계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요. 밑에 있는 앱니다. 자, 얘를 놓고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무슨 론과 무슨 론이 있습니까? 그쵸? 자, 자유의지론이라는 부분과 얘에 반대되는 무슨 론? 결정론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자유의지론, 결정론. 자,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유의지론 뭡니까? 읽을게요. 인간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본대요. 자, 자유의지론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인간의 어떤 행위는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무슨 론이라고요? 자유의지론. 자, 인과관계에 따르면 어떤 원인 결과입니다.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원인은 말이야 유전적인 요인. 나는 그 악의 피가 끓고 있어. 자, 혹은 전 태어나서 가정환경이 불우했어요. 그래서 전 비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거. 자, 이거는 제가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까? 저의 선택이 아니죠. 어쩔 수 없었던 건데.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자, 뭐라고요? 아, 여기서 자유선택이군요. 아, 그게 아니라는 거. 어, 자, 네 환경이 어땠든, 네 유전자가 어땠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던 건 누구 때문이야? 너의 선택일 뿐이야. 자, 이게 무슨 의지론이라고요? 자유의지론입니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무슨적 책임이 있다. 자, 오케이.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는 게 자유의지론의 핵심이 되겠죠. 반면에, 자, 결정론이 위에 있는 인과관계를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일정한 인과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게 무슨 론이라고요? 결정론, 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내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외부적인 요인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죠. 자, 결정론적 입장에 따르면 아무래도 자유의지론보다는 도덕적 책임이 조금 약해질 수 있죠. 근데 결정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결정론은 둘로 쪼개지죠. 자, 어떤 결정론과 어떤 결정론. 그렇죠. 강한 결정론이 있겠고요. 약한 결정론이 있겠죠. 뭐 강한 결정론의 가장 대표적인 숙명론 이런 거죠. 어, 네가 도둑질을 한 건 너의 숙명, 운명이었어. 너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 자, 이렇게 보는 게 강한 결정론이죠. 아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숙명, 운명인데 나한테 어떻게 도덕적 책임을 물어.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강한 결정론이죠. 반면에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봐줘야 되는 부분은요. 어떤 결정론? 약한 결정론입니다. 자, 이 약한 결정론에서는요. 물론 원인과 결과로 많은 일들이 이어지지만 자,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너의 자유선택이야. 너의 선택이 들어가거든. 자, 따라서 약한 결정론 속에서는 도덕적 책임을 인정을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자, 결정론 중에 약한 결정론은 도덕적 책임을 인정한다. 라는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밑에 인간의 자유의지 나와 있죠. 이거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갈까요? 자유의지. 이런 위에 있는 인과관계. 그 다음에 결정론, 이걸 이제 종합을 한 건데요. 자, 봅시다. 자유의지라는 거. 내 몸이든 내 생각이든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자유의지죠. 그쵸?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우리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다른 동물은 가질 수 없는 누구만의 특징? 그쵸? 인간만의 특징 되겠죠? 자, 동물이 우리 주님 피곤할 거야. 응가를 아무 데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유의지 있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 주님 멍멍이가 정해진 곳에 쉬어 응가를 하는 이유는 맞으니까. 먹을 거 안 주니까. 그쵸?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건 누구만 갖는 특징? 인간만 갖는 특징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요. 이 행위가 때로는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행위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 근본, 원인이 인간의 무슨 의지에서 출발한다? 자유의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택한 행위에 대하여 무슨 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쵸? 도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자, 이건 누구의 특징이다. 자유의지가 인간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도 역시 누구만의 특징입니다. 인간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려가서요. 이번엔 자유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2번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극적 자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소극적 자유랑 시험에서 엮여서 묶일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쫙 정리해봅시다. 소극적 자유, 자, 옆에 있지만 개념 먼저 한번 볼게요. 소극적 자유 뭐랍니까? 읽을게요. 인간 행동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 뭐라고요? 소극적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 강제나 억압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이걸 소극적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표현하는 게 뭐뭐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거기 있네요. 외부로부터의 자유, 강제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 자, 이 소극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국가. 우리 무슨적 국가 있었죠? 그렇죠? 소극적 국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소극적 국가에서 강조했던 게 무슨 권이죠? 개인의 기본권 중에 자유권. 아우, 내버려둬. 국가 간섭하지마. 자, 이게 소극적 자유의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소극적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고요. 자, 이걸 보장하는, 이걸 강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국가를 소극적 국가. 뭐, 야경 국가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자, 여기서 강조하는 기본권은 무슨 권이라고요?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극적 자유의 종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밑에 소극적 자유의 종류 나와 있죠? 이건 둘로 나누네요. 자, 뭐가 있습니까? 음, 첫 번째. 소극적 외적 자유가 있네요. 자, 소극적 외적 자유 볼게요. 소극적 외적 자유란, 보세요.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제한으로부터의 자유. 즉, 외부로부터의 제한, 구속. 이런 애들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무슨 자유? 소극적 외적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외적 자유니까 당연히 어때요. 그렇죠? 외부로부터겠죠. 소극적 외적 자유. 기억해 두세요. 자, 반면에 얘랑 세트로 묶이는 소극적 내적 자유 한번 볼까요? 자, 소극적 내적 자유는 원인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되겠죠. 내적 자유 뭡니까? 인간의 본능이나 충동 같은 내적 요인을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자유? 제어할 수 있는 자유. 자, 뭐라고요? 본능이나 충동에 대한 충동으로 충동의 제한이 없는 상태. 즉, 본능이나 충동을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상태? 스스로 제어 가능한 상태를 뭐라 그럽니다? 자, 소극적 내적 자유라고 그러죠. 자, 제가 이거 들었었던 거 기억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신지체 장애자예요. 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자, 정신질환자나 심리장애자. 자, 이런 경우에 소극적 무슨 자유가 제한된다? 소극적 내적 자유가 제한되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거 스스로 제어가 가능해? 제어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소극적 내적 자유가 제한됐다, 박탈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소극적 자유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의 비견대는 3번 할게요. 적극적 자유 한번 볼까요? 자, 적극적 자유 읽어봅니다. 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 이성적으로 결정한 목표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태. 자, 적극적 자유 포인트는 뭐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외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성적 판단이나 나의 결정. 자, 이걸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현 혹은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상태를 무슨 적 자유라고 표현합니다. 적극적 자유라고 표현하죠. 자, 아까 제가 소극적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애들 정리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요. 같이 묶을 수 있는 애들 정리해 두는 거 문제품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극적 자유가 뭐뭐로 붙어의 자유라면 자, 적극적 자유를 표현하는 말은 뭐라고요? 뭐뭐로의 자유. 자, 무엇무엇을 통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가 소극적 국가라면 적극적 자유는 적극적 국가. 우리 적극적 국가를 다른 말로 무슨 국가라고 그러죠? 오케이, 복지 국가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적극적 자유겠죠. 그 다음에 기본권으로 보면 소극적 자유가 자유권이라면 적극적 자유는 사회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비교해서 많이 나오니까 구분해 두십시오. 자, 적극적 자유도 역시 종류 한번 갈게요. 첫 번째, 적극적 외적 자유 있겠죠. 적극적 외적 자유. 자, 적극적 외적 자유 볼게요. 내적이나 외적으로. 즉, 이 적극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극적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보장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내적이나 외적으로 강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포인트, 적극적 외적 자유란 행위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 뭐의 자유를 의미한다고요? 행위의 자유를 의미한다. 자, 쉽게 풀어보면요. 내가 의도한 행위를 나 뭐 해야지? 라고 하는 행위를 그대로 뭐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적극적 외적 자유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저는 나 변호사가 돼야지 영화 변호인 재밌는데 자, 변호인이 돼야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는 집이 가난하고 학력이 짧고 뭐가 안 돼서 안 돼 라는 제한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적극적 외적 자유 상태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적극적 내적 자유 한번 볼게요. 적극적 내적 자유입니다. 뭐라고? 이성을 사용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뭐의 자유다? 의지의 자유다. 자, 위에 있는 건 의도한 행위를 실행한 거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외적 자유는 얘는 의도 자체를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성을 사용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뭐의 자유다? 의지의 자유. 즉, 이성을 바탕으로 뭐를 설정한다? 나 이렇게 해야지 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내적 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적극적 내적 자유 얘 뭐 들었었죠? 그쵸? 나는 어린이야. 아, 어린이답지 않죠? 자,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성이 아직 미발달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 공부해야지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널 와. 숙제했어? 아니. 자, 숙제 꺼내. 자, 해. 자, 누가 스스로 이성을 사용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추구합니까? 아니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자, 왜요? 저는 아직 이성 발달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어린이는 적극적 내적 자유가 부족하고 뭐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옆에 그 플러스 포인트 보면 적극적 자유의 저해 요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살짝만 볼게요. 자, 이 적극적 자유를 저해하는 저해 요인 이거 좀 봅시다. 외워두세요. 자, 저의 적극적 자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무슨적이고 충동적이고 사리분별이 없는 행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충동. 왜요? 적극적 자유란 포인트가 뭡니까? 이성적 판단이나 결정이 바탕이죠. 근데 내가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버렸어요. 자, 저의 적극적 자유를 저해하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욕구, 욕심 자, 욕구만 챙기는 욕심 지나친 이기심 같은 거죠. 사욕이나 지나친 이기심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의 내적 본능이나 충동 충동을 앞에서 썼으니까 본능만 쓸게요. 자, 인간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동물이죠.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다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그렇죠.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잠시 동물로 살짝 돌아간 거예요. 본능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버린 거죠. 자, 이 경우에는 나의 적극적 자유가 뭐 될 수 있다? 저해된다. 제한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보면요. 소극적 자유가 어떻고 적극적 자유가 어떻다고 떠들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뭐다? 그렇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다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뭐의 제한 자유의 제한 자, 그냥 뭐 제가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요. 필입니다. 아,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있어 보여요. 아니, 말고 제가 점증입니까? 어떻게 찍습니까? 근데 느낌이 그렇다고요. 자, 자유의 제한 기억해 두세요. 자, 옆에 플러스 포인트에 칼포퍼, 홉스 나오죠. 자, 이게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유의 제한을 해야 하는 기초 원리들 그거 전에 2번으로 잠깐 내려오세요. 자, 아니 지금까지 자유로워야 뭐 다 된다며 그러더니 뜬금없이 자유를 뭐 하세요? 제한하세요. 도대체 뭔 얘기야? 자, 요거부터 한번 잡고 봅시다. 자유의 제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필요성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왜 필요합니다? 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무한의 즉 무제한의 자유는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만든다? 자, 부 자유스럽게 만든다 아니 자유가 무제한적인데 왜 이게 우리를 이거 부정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까요? 자 요거의 근거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누구? 홉스와 칼포퍼 뭐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있는데 칼포퍼 주장은 길게 쓰지 말고요 요거를 표현한 말 모의 역설 그쵸? 자유의 역설 기억나십니까? 그쵸? 무한의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제한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누구? 칼포퍼 뭐의 역설? 자유의 역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요걸 구체적으로 실제로 설명한 게 누구? 자, 홉스가 얘기한 거죠? 자, 이거 워낙 유명해서 사회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얘기했습니까? 그쵸? 규칙이 없는 자연상태 즉, 무한한 자유가 허용되는 이 자연상태를 일컬어 홉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 뭐라고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 긴데 쓸게요 대한 투쟁상태다 아우, 뭔 얘기야 사람과 사람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갈등한다 왜? 인간도 기본적으로 본능 동물이니까요 자, 말을 바꾸면 약 육 강 식의 사회가 된다 자, 정글의 법칙이죠 자, 자연상태는 정글의 법칙일 수밖에 없다 자, 이건 굉장히 어때요? 물론 내가 최용만이나 입증급 되면 나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어떻게 할 건데? 자, 근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창승의 모습이라면 전 에이, 진짜 먹기는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어우,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안되겠어 안되겠어 자, 우리 개인의 자유를 약간씩 어떻게 합시다? 포기합시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합시다 해서 나온 부분이 뭐의 제안이라고요? 자유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자유를 아무 때나 무조건 제안을 하는 거 어때요? 안되겠죠 자유 제안의 원리들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 자유가 제안되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 기니딜이 해가지고 몇 개의 이유 나옵니까? 네 가지 정도 나오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뭐의 원리? 해악의 원리 있죠 자, 해악의 원리 뭡니까? 읽을게요 살인, 폭력, 절도, 명예훼손 같이 자, 타인에게 발생할 해악이나 피해를 뭐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자, 타인에게 발생할 피해나 해악을 뭐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 자유를 제안해야 된다 자, 해악의 원리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뭐 살인, 예를 들어봅시다 자, 살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정 정도 자유를 제안한다 자, 이 해악의 원리를 강조했던 학자가 있죠 자, 밀 기억해 두세요 밀, 스튜어트 밀이 해악의 원리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혐오의 원리 있죠 자, 혐오의 원리는 뭡니까? 의, 혐오, 스러워 자, 이런 거죠 자, 볼게요 어떤 얘기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러한 자유는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자, 혐오감을 감을 방지한다는 목적 자,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음란물,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도덕강제의 원리가 있네요 도덕강제의 원리 자, 착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거야 자, 너 이거 꼭 해야 돼 즉, 부도덕적인 행위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 자, 즉 부도덕적 행위를 뭐 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자, 도덕적 도덕강제의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의 대표적인 건 뭐 있습니까? 뭐 도박이라든가 마약 뭐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도덕강제의 원리 도덕마약이 제한되는 이유 자, 마지막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렵죠?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부장입니다 집에 아빠가 짱 자, 아빠 아빠가 간섭하는 겁니다 아빠가 자식하는데 왜 간섭하죠? 그저 자식 잘 되라고 자식 귀찮게 하려고 간섭합니까? 그거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사회가 개인 자, 개개 아우, 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하면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야, 이건 해야 돼 라고 강제로 간섭해서 나타나는 게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 되겠죠 자, 보세요 개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중요한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자, 뭐라고요? 스스로 이익 보장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제가 안전벨트 말씀드렸죠? 자, 안전벨트를 당장 매지 않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큰일 나는데 아유, 안 되겠어 강제로 하도록 해야 되겠어 자,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 이 자유제한의 원리가 꼭 하나의 케이스에서 하나만 적용이 됩니까? 아,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요 자, 내려가서 도덕적 자율성 한번 볼게요 5번입니다 도덕적 자율성 자, 봅시다 도덕적 자율성의 의미 해가지고 읽을게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헐 자, 뭔 얘기야? 자, 풀어볼까요? 도덕적 자율성 자, 인간도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나의 본능 본능적인 혹은 내가 마음속에서 무조건 하고 싶은 여기서는 착한 욕구 아니요 자, 나쁜 욕구 말합니다 본능이나 욕구가 있는데 얘는 잠시 억제하고 얘 아니고 모에 따라서 얘가 아니고 인간만의 특징 이성에 따라서 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성에 따라서 행동만 띡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스스로 뭐를 정해야 됩니까? 목표를 정해야죠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목적을 뭐합니다? 설정하는 거예요 우와 누가 정해준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걸 우리 스스로 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자유 의지에 따라 의지에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게 무슨적 자율성이요? 도덕적 자율성이요 앞에 거 빼면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목적을 설정하고 스스로 이걸 실천할 수 있는 힘 능력을 무슨적 자율성 도덕적 자율성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덕적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도덕적 자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 할 수 있는 능력 요건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니들이미에서 몇 가지 나옵니까? 다섯 가지 딱 나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대요 자기결정 능력 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무슨적 사고 합리적 사고 자 이 합리적 사고랑 결국 뭐랑 연결됩니까? 이성적 판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비판적 사고 있네요 내리기는 좀 그렇고 위로 올릴게요 그냥 비판적 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측 능력 결과 예측 능력 마지막 뭐 있습니까? 시험에 제일 많이 건드리죠 역지 역지 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 역지 사지 뭡니까? 뭐 바꿔 생각해보기 입장 바꿔 생각해볼 수 있는 자세 요게 도덕적 자율성을 실천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 몇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좀 더 붙일게요 어차피 뒤에 이어지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목적을 설정하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뭐 했다고요? 실천했습니다 근데 실천으로만 딱 끝나면 좀 약한 모습이 있지 않아요? 실천에는 반드시 제가 처음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실천에는 무엇이 뒤따라야 된다? 오케이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도덕적 자유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자율적 존재임을 자각해야 된다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자각 스스로 느끼라고요 두 번째 자율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된다?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게임 끝 자 그러면 그러면 또 좀 중요한 부분 한번 갑니다 우리가 도덕적 자율성을 갖추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게 뭐 된대요? 저해야 되죠 자 손 한번 딱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 그대로 행동 딱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본능 욕구가 발현되지 않고 이성에 따라 스스로 도덕적 목적을 딱 설정하고 자유의지에 따라 딱 실천하면서 책임을 딱 진다 자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러면 신이죠 아니면 성인 레벨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 도덕적 자율성이라는 게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느냐 이게 저해가 되느냐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기적 욕망이 있네요 뭐죠? 저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돈, 명예, 권력 자 부권력, 명예 사람들이 누구나 갖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자 때로는 어때요? 여기 기본적인 이성에 따른 판단을 못하거나 도덕적인 목적을 설정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자 두 번째 무지와 무관심 있습니다 무지가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 몰라요 몰라서 점점점 자 이게 비도덕적인 건지 저는 몰랐어요 즉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지식이 없으면 이 도덕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무지와 무관심에서의 포인트는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십시오 자 세 번째 이 경우에도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답니다 자 뭐 있나요? 외부로부터의 강제 자 외부의 강제나 강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덕적 행동 판단을 유발하기 어렵게 한다 네 딸을 인지로 잡고 있다 누구를 죽이고 오면 너희 딸을 살려주겠다 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이건 굉장히 강제에 따른 비도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역시 도덕적 자율성을 저어야 하죠 자 네 번째 통제하기 힘든 상황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불가학력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학력적 상황 자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 뭐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죠? 자동차 시동을 걸었는데 애가 푹 갔어 그래갖고 지나가는 행위를 쳤다고 칩시다 저는 비도덕적인 겁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었는데 이건 좀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도덕적 자율성을 뭐 한다고요? 저해합니다 참고로 요 끝에 있는 두 녀석 강제나 불가학력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밑에 도덕적 책임과 논쟁 쓰여 있죠 도덕적 책임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도덕적 논쟁 심플하게 봅시다 자 어떤 도덕 문제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다음 단원 얘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어떤 도덕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까놓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라고요? 도덕적 논쟁이고 자 사례를 보시면 주로 뭡니까? 생명윤리나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게 도덕 논쟁 꺼리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얼추해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도덕적 판단의 과정 이거 좀 머리 아프죠? 자 이거 들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 갑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